한봉아, 날씨가 시원하니까 좋아? 와, 날씨 진짜 최고다 어디 봐? 거기 뭐 있어? 여기는 호기심이 많아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우리 할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할아버지 아니야, 이뻐 저기요, 아저씨 가을에 향이 나는 한봉아, 여기 올라오고 싶었어? 한봉, 호수과 갈래? 호수과, 아니면 그냥 마당 갈래? 어디 갈래, 말만 해? 나가고 싶어? 한봉아, 나가고 싶다고? 오옹 응 어디 나가고싶은데? 나가고싶대 또 엄마가 꼭 데리러 왔어 지금 뽕아 어디 나가고 싶어? 얘기해 봐 어디 나가고 싶은지 얘기해 봐 그쪽으로? 알았어 이거 오라는 뜻이야 저쪽으로 나가자고 이렇게 나갈까? 나가자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돌아 가자고 나가자고 바람 부니까 너무 시원하다 드디어 여름이 끝났나 봐 너무 행복해 봉투야 좋아? 넌 이런 뷰를 보는구나 금방 또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너네 뭐 있니 고기? 냄새 맡아 봉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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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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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라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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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표정이 밝아 보이십니다 예? 어제는 인상을 팍 쓰고 있더니 얘 얼굴을 안 보여줘 아니 나 핸드폰 싫어해 보수나 아니 보수나 보여줘 자기 찍는 거 알고 그러는 거 같아 보수나 우리 표정이 좋아 아이고 여기 선생님 카메라 찍은 적은 없어 아니 저는 우와 뭐야? 뭐해? 뭐해? 정말 잘 어울린거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